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피부가 빨리 늙어버리면 노안으로 바뀌기 쉽죠. 그래서 이것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빨리 늙고 노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먹는 이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설탕, 즉 과도한 당분이 피부 노화를 빨리 일으켜서 나이가 더 들어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당분이 왜 피부 노화를 빨리 만드는지 그 말씀과 함께 또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섯 가지 팁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동환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요. 2013년에 에이지라는 노인의학 관련 논문인데요. 연구진들을 보면 네덜란드의 레이든 수명 연구 그룹에서 연구한 자료입니다. 약 602명의 실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당을 측정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나이가 얼마나 들어 보이는지를 평가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당 수치와 얼굴의 노안 정도를 측정한 건데요.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플만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일단 4개의 막대 그래프가 있죠. 보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왼쪽은 당 수치 가장 적은 분들입니다.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당뇨가 없는 그룹이긴 하지만 같은 당뇨가 없더라도 가장 왼쪽은 당이 가장 낮은 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이 중앙 정도 되는 분들이었고요. 세 번째는 당뇨가 없지만 당이 높은 편에 속하는 분들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나이가 더 노안으로 보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즉 혈당이 높을수록 노안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유에 대해서 연구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혈당이 높은 분들은 그만큼 최종 당화산물이 올라갑니다. 최종 당화산물, AG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최종 당화산물이 많아지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라든가 엘라스틴의 합성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피부 노화가 빨리 오고 주름이 잘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러한 혈당이 높은 사람일수록 활성산성의 양과 종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노화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피부 노화도 빨리 오고 혈관 노화도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낮출수록 훨씬 더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매일매일 선크림 바르는 팁입니다. 사실 자외선 자체가 피부를 노화시키는 굉장히 큰 적이잖아요.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거 꼭 챙기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물 많이 먹기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당연히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많이 먹기. 세 번째는 금연이죠. 흡연을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피부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금연 중요하고요. 네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당분을 가능하면 줄이는 거다. 설탕을 많이 먹지 않는 것.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몸속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들을 억제해주는 항산화 물질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C였고요. 그 다음에 또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이 있죠. 카로티노이드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러한 영양소들을 꾸준히 챙기시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당분 이 당분 특히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피부 노화가 빨리 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와 함께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다섯 가지 팁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천하셔서 우리가 더 건강한 피부로 또 노안이 아닌 동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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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